문의 가구 일본 갈 일이 있어서 일본 촬영을 하는데 이미 갔대요 나는 걔네가 가는지도 몰랐어 전화를 안 받아요 장난 없는 여행 먼저 가서 지금 놀고 있을 거예요 답사 갔어요 이러면 정말 몇 되지? 자 준비를 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왔어요 일단 놀러왔어요 그리고 저 혼자 놀러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친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점프 너무 이상한 게 없네 자 안녕하세요 헤어지 안녕하세요 특별한 게스트가 또 한 분 계십니다 저쪽에 우리 보스죠 저희 보스 이상희씨가 저기서 빨간 모자를 쓰고 이번에 같이 돌아다니를 했습니다 아침 5시 50분에 차가 데일로 와요 근데 이분들이 6시에 일어나서 고모 고데기가 안 돼 고모 삼촌 왜 안 돼 고데기 고모 삼촌 고데기 삼촌 눈 뜨지 마요 팬틴 까람 부러 아니 뭘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위바살에서 촬영할 때는 오프닝을 여기서 찍어요 고모 나 사진 찍어줘 삼촌이랑 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라는데요 나오라는데요 죄송한데 제 방송 아니에요 점프? 자 여러분들 살짝 보세요 아무도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지금 이렇게 입고 있고 저 친구는 신기하게 보고 있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신기하게 보고 있고 입장권은 와그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는 어떻게 되냐 QR권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QR권도 받아서 그냥 띡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줄 서서 딱 하는데 띡 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그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해외 다 액티비티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드디어 놀러 갈게요 너 처음이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자 이렇게 신나게 준비했으니까 자 우리 이상희씨가 기미태까지 했으니까 열심히 놀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여기가 마리오 닌텐도 스파 닌텐도 월드 그래서 여기서 쭉 들어가면 닌텐도 월드 진짜 이쁜 세계관이 있습니다 닌텐도 64 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그 세계가 나옵니다 가시죠 자 닌텐도 월드 자 저기 보세요 불 뱉는 꽃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고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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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자 자 자 오 오 오 나 떼볼래 나와봐 나와버려 나와버려 두 손 떼는데? 나와버려 이제 끝났어 어어 여섯 번 여섯 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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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 여기 찍을게요 아 아 여기가 여러분들 슈퍼 마리오 시리즈 닌텐도 시리즈 다 있습니다 그때 많이 샀죠 저희? 엄청 화려한 티아스를 샀어요 그거를 KTX 타고 도쿄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챔피했습니다 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찮은데? 오늘 하느님이 갖고 싶은 거 파주시나요? 아니요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자기가 사줘 어디 갔어? 쇼핑하러 갔어 쇼핑하러 갔어 자 이상한 씨 랩 두면 안 됩니다 계속 삽니다 고부 이미 계산하고 있네 저기 안돼요 쇼핑 계산하고 있어 돈을 많이 아끼는데 이런 데서는 안 아끼더라고 선물이래 너네 와 진짜요? 네 그니까 선물이야 여기 여기도 있는데 야 저 이거 하나 살게요 와이프가 굿메다리스트잖아요 카드 다리 다리 에이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야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야 야 나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찍었다고 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핫도그 오빠 핫도그 먹자 핫도그 세 두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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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비일 둘 저 이제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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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맨날 적혀잖아 오! 한 입 줘. 바로 호모어라! 알아먹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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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유니버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해리포터알라스리야!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놀이기구가 못 타봤죠? 충격적이야 너무 재밌어서야?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전 세계에 있는 놀이기구가 제일 좋아해 비차로 CG를 해줄거야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점프를 해 이렇게 해서 점프 하나, 둘, 셋 CG를 해줘요 저 움직여 저기서 주문을 외우면 저기서 문 열고 한다고 그리고 기억나요? 나무 빼고 소리 나는거 여기 이 소리 들리죠? 쟤 나무 나무 쟤 나무 나무 여기 진짜 대박이야 대박 야, 해리포터 너 해리포터 타면 놀랄걸? 이런 놀이기구가 있구나 진짜 내가 삶에서 탔던 놀이기구가 제일 재밌었어 이건 바로 그거 먹으라 그거 해 윙가디오 레비오사 무슨 뜻이야? 몰라 이거 안주나? 이거 그냥 양병 가운데 나무로 닦아줄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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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 많이 내리지마 뭘 많이 내리지마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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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죠 하하하하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하하하 왜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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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포터가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전 세계 놀이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볼게 많아요 먹는 건가요? 버터맥주!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마시러 가시죠 아 좋아요 그거는 네 돈으로 사나? 네 가자 무슨 무슨 그런... 갑자기 말도 안 되는... 된 사람이... 왜 말도 안 돼요? 우와 여기 봐봐 나 여기 처음 왔어 우와 우와 대박이야 너무 예뻐 자 제 얼굴이요? 하나 둘 셋 자연광이 진짜 잘 나오는데 와 저 진짜 예쁘다 더 예쁘게 아 못 찍겠다 더 더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뻐 어플을 쓸까? 아 자 어플로 찍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아니야 싫어 알았어 알았어 어플을 해줘 너무 사기 같잖아요 왜요? 너무 가깝잖아요 아 왜 이렇게? 사진 마음에 들어요? 너무 못생겨 자 버터맥주예요 우와 자 한번부터 건배 자 원샷 건배 담궈 맛있는데요?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? 맛있는데요? 이거는 진짜 크리미 아니 이거는 진짜 우치고 먹는 게 포인트래요 여러 가지 많이 시키는구나 응? 더 담궈야 돼 더 더 더 더 더 담궈야 돼 어 그럴게 그럴게 어 아저씨 그거 크리프씨 알아보자 갑자기 늙었어요 귀엽다 나 왔어요 무슨 맛인지 한번 빼려주세요 애기였을 때 애기였을 때 별명이 있었대 아 뭐 그 구성증 왜 웃으세요? 아니야 우리 집안이 콧대가 약간 높아 그래서 하늘이 어렸을 때 예뻐지라고 내가 눌러줬었는데 얘가 하여튼 콧딱지를 파서 콧딱지를 파서 콧딱지 넓고 가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집에 가면 맨날 이루고 있어 하여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이동할게요 자 자 가시죠 지석진이 형 석진이 형 이러면 다 코밖에 안 보잖아 어? 아 춤을 갑자기 자 가시죠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석진이 형 미녀언즈 미니언즈 여기가 핫할거에요 왜냐면 미니언즈 이번에 영화가 대박나가지고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캐릭터들이 많고 인형들도 사고 뭐 굿즈도 사고 하는데 저희 나이 때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한번 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에잇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기 힘들어 이거 애기들을 섭외한건가? 그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계실걸? 오옹 너 화났어? 화났어 이거 넣으면 인형주나 봐요 뭐 인형주나 어려운거 같아 어려운거같아 여기는 나야? 아 어떡해! 바나나 몇 개 없어 아 왜?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너무 못했다 좋겠다 상처는 나 따져요 너무 빨라 못 땄어 더 더 사러 갔어 아 아 아 아 왜 안 돼? 아 짜증나 한 번만 네 개예요 아니 몸을 왜 풀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간절하게 한골을 기다리는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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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막 아 은 형 여러분 הא 왜 흥 와아~~ 와아~~ 안 될 것 같아 아으~~ 괜찮아!! 맞아 야! 빼지를! 빼지를! 아니야 이거 아까 전에 보고 다 6개있어 6개있어? 평생 하나 여기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 Drive 이따가 안녕하세요 뭐야 갑자기 팬써 팬써 인기 많다 여기 와서 한 번도 사진 안 찍은 거 알지? 어디 가야 되죠? 잠깐만 이거 한번 찾아보자 트래블 콘텐츠라는 건데 이걸로 한번 찾아보자고 근데 맞네? 이런 거 쓰있네? 우와 이게 뭐에요? 야 이런 데 있는데 우리 이런 데 좀 가자 제발 좀 대박 카르카스 가자 카르카스 정만대 여기 안에 맛있는 것도 있겠다 정만대 돈만 내라고? 정만대 돈만 내? 돈을 내? 높다 되게 왜 그래요 자꾸 알았어 알았어 60층? 에잇? 우리 60층 올라가요? 많이 올라가네 배가 너무 나와보니까 이걸 빼고 가방에다가 넣어 뭘 배가 나와봐요? 배가 나와봐요? 이거 이렇게 넣으면 배가 나와봐요? 화면에 어때? 나와봐요 배가? 평소랑 비슷해 오 뭐야 우와 오 유리네 아 유리네 위에도 우와 야 엄청 빨라 우와 이거 날라내린 것 같아 귀엽다 배 만들었다 마리오다 마리오 어 그래 레이지야 어 너죠 레이지야 우와 엄청 빨라 아직 아직 상... 어? 우와 다 왔어 다 왔어요? 다 왔어요? 미친 거 아니야? 대박 나 처음 봤어 에이 대박이다 아니 찍어달라고 아 근데 여기 길이 간지예요 간지 이렇게 이렇게 쭉 저기까지 있네 멋있다 잘 만들었다 나도 찍어주면 안 돼요? 셀카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찍어? 그냥 찍어요 이렇게 나오게? 응? 여기 보이게요 옆으로 찍는 게 낫잖아 그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게 게을받네 아 좀 찍어줘요 제대로 알았어 좀 무서워 손도 벌리고 오케이 진짜 싫다 알았어 잘 나왔어 독사진이 아닌데요? 독사진이 아닌데요? 오 오 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대박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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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야 말이 돼? 너무 예쁘다 살면서 처음 보는 그렇지? 어머 야 지금 그름이 그 김인어 나와인데? 너의 이름은? 앗 저 왜? 너의 이름은 여기가? 아 소원 아니 너의 이름 왜 이래요? 봐봐 너의 여기 저기가 진짜 싫다 자야? 어 근데 저기 저기 카메라에 제 얼굴 바뀌는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무슨 소리야? 저기 카메라에 아 아 이거는 필터인데 저거는 리얼하다 이미 다 알아 네가 필터 하는 거 야 자기가 색깔 봐봐 형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말이 되나? 저는 좀 왼쪽을 봐야 돼요 갑자기 하늘호 빨리 하늘호 나 여기 하늘호 나 여기 고무도 필터 해줘 아니야 고무는 1번 전신? 어 멋있다 뒷모습 실망 여기 감사합니다.